금품 수수와 갑질 등의 의혹으로 무리를 일으킨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장에게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는 지난 28일 상벌심사위원회를 열고, 금품 수수와 직장갑질, 공문서 위조,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현 구미시 지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.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장은 올해 1월 노인 취업지원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전 센터장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, 19일이 지나서 다시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5월 구미시 지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현금을 받았다 되돌려준 전 센터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을 송치했습니다. 고용노동부 구미지청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인회 구미시 지회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